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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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니 아니 아니. 소리가 얼마나 듣는 거 같아? 죄송해요. 악! 우리 다 같이 하는 게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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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! 다 한 번 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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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왔어? 우와! 한 번 올려야지 진짜 올려야지 그렇다 어! 나 왔어요! 내가 이거도 돼요! 유형같은 게 서현 안영아 서현 안영아 서현 안영아 반짝반짝 서현 안영아 지우와 보라클 지우야 지우야 뒤돌아보는 포즈 엔딩 포즈 와우 지우야 뭐야 지우야 뭐야 지우야 뭐야 서현 안영아 서현 안영아 서현 안영아 지우야 다 그래 야 마무리하고 있어 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 마무리가 좀 들어 내가 재단생한 말을 못기 해볼 수 있게 이제 정말로 좀 이렇게 막힌 수 있는 거 이거 불가를 해 큰 소리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. 이상하고요. 호흡을 지켰던 것 같고 다 나만 보래? 그린 언니 안 보신 것 같은데? 맞아요? 아까 나 봐도 나 아까 힘 가지고 오지마요. 그래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맛있는 식사 하시고 혹시 누가 하세요? 감사합니다. 파업할 거에요. 와 잘한다. 오늘이 오늘 3월 5일까지 다현에서 올 3층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모두 환불해도 되요. 대박이다. 나도 가고 싶어. 다현이 가요. 다현이 가요. 소기 알려주세요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 명씩 가기로 했었어요. 빨리. 포즈 한 번 해주세요. 네. 빨리 태연이가 할 말 다 했어요. 포즈 한 번씩 갖다다 놓았어요. 포즈 한 번씩 갖다 놓은거에요. 저는 포즈 그냥 beraber장님을 같이 하 고요. 이제 너무 차가운거죠? 아, 수소해서 오른쪽으로 자, 언니가 쪼개색이 되겠다 뭐지? 그러면 태연이 개인 포즈 시작! 자, 들어가게 해서 웃는 포즈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아, 방금 아, 방금 스프리프 리허니 아름다워요 크로프 숙소 아, 신나 뮤허니 화다 아름다워요 아이씨요 나경원 미델이라 해서 어? 나경원 미델이라 해서 자 저희 쪽에서 좀 사랑해 볼게요 네 아 이거 내 보여요 이거 제가 동파시켰어요 여기 내 불띵이 있는데 잘 어울리더라 포즈 3개 따로 바꿨다 아이씨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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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하나 둘 셋 아이씨 아이씨 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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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유연 언니 아이씨 유연 언니 유연 언니 칼이 unos 응 아이씨 아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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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쌤 그래 시크 도둑! 시크 도둑! 시크 도둑! 시크 도둑! 널 전환하고 있어! 시크 도둑! 시크 도둑! 시크 도둑! 시크 도둑! 귀여워! 다음으로 정리네 어? 아, 둘, 셋, 넌 너무 귀여워 나가지구 있어 원치다 너네 너네 너도 너무 좋아 나 안했어 나도 안했어 나도 안했어 나도 안했어 어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빨리 돌려도 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야 뭐하지? 대기했어? 마유 의상이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고소하고 시작 시작 진짜 잘했어요 유빈아 유빈아 태꽃장 한 번만 아 크게 말했어요 유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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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유빈아 수고했어 유빈아 지우야 지우야 안녕 나연아 와우 뱃발 맛있다 뱃발 뱃발 잘 가네 뱃발 먹어줘 뱃발 뱃발